썩은 드림을 엉바랬대 맥이 걸리지 얘 피 빨아먹고 피 채우면 어떡해요? 엘리자, 삽기 중 왼잡을 시전하면 자신의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런 미르스킨 왼잡인가 이게? 오지 마세요 왼잡으면 피 빨아먹나? 오 개이득 아니야 이거? 개이득 아니야 피 채우고? 노이득 아니야? 야 이거 날아서 안 맞지 않을까? 야 이거 날아서 안 맞지 않을까? 안 맞지 않을까? 역시 이것이 기 캐릭 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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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고